이렇게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, 어렸을 때도? 아니요, 그러진 않았는데 언젠가는 그냥 취미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었어요. 좋아하니까. 노래할 때는 이제는 적응해서 그냥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말할 때 목소리는 진짜 싫어해요. 왜요? 아, 진짜 화가 나옵니다. 되게 멍청이 같은 소리가 날 때가 많아가지고 무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주 듣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지겨울 것 같아요. 가끔씩 어떻게 했나 싶어서 볼 때 있고요. 그래도 나뉘면 좀 음악이 듣고 싶다기보다는 예전에 이렇게 녹음했던 거 그런 게 그리워서 들을 때는 평소에는 더 우울하거나 더 까불거나 약간 좀 일이에요. 그냥 평소에는 나 심심하다 이러면서 가만히 있고 재밌는 일이 생기면 까불고 그래요. 일단 어머니는 이제 제가 이렇게 된 거를 좀 신기해하시는 분이세요. 인디 되게 잘 아시거든요. 그래서 저 되게 많이 찾아보시고 좀 재밌어가지고 아빠는 약간 츤데레라서 되게 싫어하는 척 하는데 좋은 일 있으면 항상 좋아해 주세요. 저는 오늘 저게 좀 시끄러워서 なんか 기대와 계획을 안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계획은 김김 앨범에 들어갈 곡도 쓰고 싶고 작사를 좀 덜한 곡도 하고 싶고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김성호가 이 집도 준비할 수 있으면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소녀 같은 거 소녀스러울 것 어울리지 않아 가져버린 거 원하는 사랑 믿는 게 위에서 그치만 제가 그나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차타치 선서 노래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당겼으면 좋겠네요